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벌써요? 아니 뭘 이렇게 금방 가요 그럼 뭐... 라면이라도 먹고 갈래요? 네? 아 뭘 이렇게 쫄고 그래요 라면 말고 쫄면 좋아하시나보다 아니요 아니 저... 네 뭐 쫄면 좋아하고 라면도 유진장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 무빈 씨 은근히 놀리고 싶은 스타일인 거 알아요? 학교 다닐 때 고달팠겠어 놀리고 싶은 스타일이 뭔데? 귀여워요 나 안 귀여운데 안 귀여울 건데